하하핳 하핳 하핳 아니 이거 아주 못할 건 아니네요 보니까 뭘로 깨셨다고요? 베테랑? 아이 베테랑은 아이 베테랑은 아니지 에? 아이 베테랑은 솔직히 에? 풍얼냥님 게임 잘하셔서 뭐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닌데 아이 나 베테랑이 전설 바로 아래 여긴 줄 알았어 아이 두 번째면 뭐 할만하지 뭐 해보고 말하라고요? 이 사람들 봐 티토리얼은 좀 켜도 되죠? 티토리얼 하면 좀 보너스 같은 거 있는 거 같은데? 티토리얼 그 뭐야 전투 있어가지고 보너스 좀 생기는 거 같은데? 어 어 학방 20주년 기념일을 맞아 세계 곳곳에 도심광장이 흥분에 입사였습니다 자 갑시다 빠르게 갑시다 티토리얼 아 티토보너스 없어요? 아냐 티토리얼 뭐야 여기도 가고 보너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벤져 오세이 어? 오세이라고 뜨네 이제? 원래 오세이 아니었는데? 크래셔2 스테이클로스 킵 페이스 크래셔1 이 이름봐 안나 라미레즈 어? 원래 원투였는데? 아 티토하면 오히려 안좋아요? 아까봐 원투였어 시리즈였어 ㅇ 쾌 너에 뭐 모아 나무 이름나요? 네 다 내장 튜토하면 보너스 주는 줄 알고 그래? 그럼 튜토 빼야겠다 나갈래요 이거는 이것도 지구 쳐야되요? 이거 지구 치는거야? 빼고 베테랑 아 잘못된 상식만 알려줘 원래 튜토하면 주는데 공명전도 시작하면 열매랑 그거 주는데 공짜로 아우 처리 모드로 활성화를 못하지 0.5 지구? 시랄 마세요 합방 20주년 기념일을 맞아 세계 곳곳에 도심 광장이 흥분에 흡분에 흡분 흥..흥분..흥분에도 많이 가니가니 어어 여기 기념비에 이거 이거 전 아까 했었던거잖아 이거 더 쉽다는거지? 아까 나 전설로도 깼거든요? 이거는 뭐 베테랑은 그냥 깨죠 좋아지죠 뭐 이동 합방 40분이야 이동은 왜 눌러도 안돼 충분히 읽으라고 한건가? 오 오 얘 좀 멋있게 생겼다 얘 얘 좀 멋있다 틱트 없이 한 4명이 진급이라 더 좀 아 비겁죠 아 의사 스트레인지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우 10개월 고맙습니다 좋은것을 쓰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깰게요 이거 한번 해봤으니까 쯧 이렇게까지 해야될까 싶어 자존심 상하게 엑스컴 병사들에게 정주지 마세요 그들은 쓰레기가 정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없잖아 이건 시간이 없는 그거잖아요 아 행인들 있네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우려요 정주지 마세요 섹토 없는데? 섹토도 없네 저 3명만 죽이면 되는거 아니야? 혹시? 아 너무 쉬운거 아니야? 저요 첫판부터 섹토 잡은 사람이에요 안보이고 얘네 이동하면 점점 넓어지잖아 그럼 이동하면 걸리는거야? 어차피 이게 안보이니까 여기로 듣자 이거 걸려? 이게 없잖아 눈알 눈알을 웃길래 눈알을 웃길래 아 여기로 숨을걸 더 좋은거 있는데 오면은 수류탄 던져서 끝내버립니다 봐봐 안오잖아 괜찮죠? 아 참 여기 설치하는거니까 닿나? 너에게 닿기를 닿네 3개 3개니까 죽겠네 죽여버립시다 3-3-4 3-3-4 범폭갔다 범폭 3-3-4 터졌어요 진급 어 더있었구나 아씨 더있는줄 알았으면 모아서 죽일걸 어딨지 어딨지 또 여기로 갑시다 얘말고 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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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이득받다구요? 아니 하 두 무리를 한 번에 발견해서 죽이면 더 이득이잖아 한 명 살았다고요? 죽었어요 체력 다 3이에요 여기 난이도 낮아가지고 훗 흥 쪼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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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풀 요기에 요.. 요쯤에 있겠지 요쯤에 근데 요쯤에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다 너무 쫄풀인가 이거? 아... 알겠다 너무 쫄풀인가? 색포도 없네 46 46 46 46에 한 번 맞출까요? 빠방 나감기 다음 다음 음 됐다 음 됐다 4 4 터지면 아 상관없네 일단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 이렇게 이건 안없어져 빵 아 이거 없애고 총 쏠걸 그러면 더 맞추기 쉬웠을텐데 보니깐 2범 턴에 끝나 폭탄 폭탄대잔치로 하면 끝이야 폭탄대잔치 한 번 하고 각자 하나씩 갖고 있는거 던지면 끝나요 수터 먼저 깨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급 위에가 이쪽으로 가서 폭탄대잔치 한 번 하고 각자 하나씩 갖고 있는거 던지면 끝나요 여기까지 터지게 7억 3이니까 랜 터지죠 7억 3이니까 랜 터지죠 음 미척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키워주고 싶은 맘에드는 안겸 이라고 합니다 아 자원을 못 얻어요? 아 주술게 없으니까 터지니까? 아 맞네 운동할 기회가 많지 않다 돌리고 나이도 높아지면 범폭 하듯이 해야되요 죽을수도있고 안죽을수도있고 어 얘 아니였어 아 얘 긴.. 긴안경이야 깔끔하죠? 아 암시장에서 하면 돼요 롱어에선 수류탄이 1도 들어가? 완전 랜덤이네 그러면 완전 그 폭이 큰 랜덤이네 그럼 괜찮대는 데? 수류탄? 여기서 깔끔하죠? 쟤가 또 지구 두 번 터트리면서 가지고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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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특수병인가보다 특수병 전투나 의료능력을 갖춘 로봇드론을 전용히 배치할 수 있습니다 좀 정찰도 하면서 좀 그런거 기술이 있나봐요 크렘린의 아고네게 보내 방어보너스 주십니다 이거 이거 드론 보내는건가 봐 카카오톡 카카오톡 아 인중관옥님 천원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휴 귀찮아서 없애세요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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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격으로 오 원격으로 해킹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 카카오톡 어 소hy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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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이 키워주고 싶은데 창비가 더 안좋아졌어 반란군 넣어가지고 흠흠흠 얘는 중화기병 중화기병 병사구성 원래 다 골고루 해주잖아 내가 아까 특수병이 죽었었어 얘는 뉴튼 발사기 범위랑 탄이랑 거리 아 벗구님 아 벗구님 고맙습니다 이런거 얼굴도 할 수 있어요? 장교 아 바꿀수 있어요 여기서? 연구 아 아 이거 날짜도 빨라지네 베테랑어라니까 리서실 얘는 잠겼어 잠겼어 전력 일수고 삼수고 실험실부터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이게 좋아요? 게릴라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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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심바야바님 일교육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심바야바 아이템제작 섬광 섬광 섬광을 몇개만 뜰까요? 하지만 나는, 나는 우리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난 두개 만들게. 이렇게 하나하나. 아까 했던 것처럼. 모집은 못하고 흥흥 주우면 돼 모기 그거는 병사 아 맞네 여기 신병 이름은 얘가 뭐지? 돌격병이지 돌격병은 김 정수 정수 김 감사합니다 전기 출신국가 진단 잠수 순수 문 문 문 문 환정해주세요, 유유 굉장히... 어... 하스스톤... 을 좋아하고... 흠! 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하스스톤을 좋아하고... 뭐 뭐가 좋을까? 잠실에 산다. 유복하게 자라. 나중에 추가할게요, 점점. 설마 대한민국으로 나왔나? 아, 여성이었어? 오! 왜 이렇게 똑같애? 귀찮다. 아... 하나하나 만두길래. 누이죠? 흠! 수능에서 겨울... 끄기 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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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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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미쳤다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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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100이네 돌격병이네 어.. 일병 총수 김 별명은 나중에 붙죠 헉 흠 총수만 만들게요 그냥 귀찮다 어.. 사령부 갑시다 에헛 콤만더 콤만더 배도 막 두개 만들 수 있잖아 그쵸 조사 콤만더 콤만더 혼물 만들었어요 이거 하면 이제 방.. 방.. 그거 할 수 있나봐 갑옷 좀 더 좋은거 판금 음.. 이걸 만들 수 있어요 나노스케일 조끼 그 다음 판금 방목까지 개발 오케이 요거는 외계인 학금이 있어야지 연구할 수 있고 모듈식 무기하면은 아까 만들 때 뭐 무기에다 뭐 붙이는거 있는거 같은데 나노스케일 조끼 시체가 있어야 돼요 이거 시치.. 시체 가죽으로 만드는거야? 아니죠? 그 개가 입고 있는거에다가 하는거죠? 아 이거 롱워 아니에요 이거 처음 하는거면은 그냥 하는게 낫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흐흐흫 콤만더 네 로브 롱워 롱워 라니 롱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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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가야돼? 아..그래요? 무시하면 안돼? 확인 이거..아깝다 좀 깠는데 갑시다 종수 어딨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편집좀 하자 머리스타일을 이게 더 나을라 아니야 이게 있어야돼 위에 요거 요고 얼굴이 아까라도 낫던것 같애 이게 더 좋은수 같애 그리고 피부색상을 방어구 색상은 약간 독특하게 빨간색으로 빨강색 태극마크로 한국 한국 태극전사 하하핳 하하핳 자 가자 태극전사 뭔소리야 아 백비트 감사합니다 간달 더 간달프 더 블랙님 김치월이요 저 좋아 그리고 그 사 얘 누구야 얘 너는 하나 요거 성광 하나 주고 됐지 그리고 드론은 메디킷 하나 줘 어 메디킷 좀 헥 한국 은 임 참 캡슬룩을 누르면 빨라져요? 안 빨라지는데 지역을 확보하고 적군이 파괴되는 기계를 뽑아야죠 대주골목을 하고있습니다 지키는거니까 어후씨 복부합시다 어딨어 빨리 가야되는거 아냐? 이거 깨면 안되지 문 어딨어 시민 이 쪽으로 가서 이 쪽으로 가서 이렇게 난이도요? 지금 난이도 뭐더라? 아 올라가요? 옥상으로? 어떻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옥상으로 또 가지말라네 옥상은 또 가지말라네 상당히 높은거에요? 베테랑이면? 두번째 단계에요 아 오 오 뭐야 뭐야? 피 이거 막 부시는거야? 빨리가서 우리 해야돼? 오케이 그럼 막 가면 안되겠네 난 그거 가는 동안에 있는줄 알고 괜찮은줄 아는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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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저거 안되세요 안되 안될 여깄서 가자 어 여깄다 해결했다 체력 많아요 그래도 두명 어떻게 하는지 가자 얘네밖에 없는건가? 지금 쏘는게 두명밖에 없는데? 고지대가 좋아요? 고지대가 좋아요? 고지대가 좋아요 고지대가 좋아요 고지대가 좋아요 얘는 사격수는 저격수는 위에 있는게 낫지않나? 이런데 뭐 여기도 있었어 발각됐어 고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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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그거? 정신 계기라? 얘 왜 살아있지? 왜이렇게 높아 체력? 일단 튀어 이쪽으로 숨어야되면 높아서 두부 도둑 뭐 끝 뭐 좀 끝 뒷